에이 몰랐지 몰랐지 더 올지 몰랐지 이 시간에 올지 몰랐지 서브웨이 시드리치 먹었습니다 더라키에서 다른 역할 빌 헬륨 황제 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런 질문 그만 물어봐도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자주 입는 스타일은 약간 습한 힙? 힙한 듯 귀여운 듯 해피 스타라 어디있어? 어? 시우미씨가 글을 올리셨다고 내가 훅 지나가서 못 봐 그렇게 빨리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한 번에 막 엄청 들었어요 차연씨 한번 나오시겠어요? 뭐하세요? VF하고 있어요 거울 보면서 하는데? 재밌는 시... 차연씨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머리 괜찮아요? 차연씨 머리 약간 심각한데? 뭐 했어요 근데? 이런 자연스러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나 때렸잖아 어제 야 안 때렸어요 김용이 때렸어요 이틀 동안 멤버들이 나한테 뭘 때려가지고 오늘은 헬멧 쓰고 들어가려고 오늘 헬멧 쓰고 방송에... 아 방송일에 하려고 시우미... 시우미... 민석이 어디있어요? 집에 갔어요 민석이 글 어디 올렸다는... 민석이 글 올렸다는... 민석이 글 올렸다는... 너무 무서워 아 인생 술집 봤어요 저한테 야망이 크다고... 흐음... 흐음... 왜? 뭐였어요? 성형은 좀... 말도 안되지만... 야망은... 큽니다 그 다음에 언젠가 또... 제 야망을 또 이렇게...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... 제 계획이 있습니다 다... 깜짝 놀랄 계획들이 많아요 제 계획이요.